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중간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성제,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성제는 사고팔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팔고는 이거는 업데이트 다시 사성제 정보팔고는 이거 형іс prend 수 ballet 하면 자티, 자라, 무야디, 마라남,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아삐에이 삼빠유가 넣고 이것은 내가 삐야 인도말이 여자에 대한 이름이 삐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삐야는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데 어자가 들어갔으니까 아삐에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삼빠유가 만나는 두카, 괴로움 삐에이 빗바유가 두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러니 이제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괴로워요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뭐라고 할까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학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거를 내가 초월하지 못했어 그래서 학인들이 어떻게 그냥 안 나오고서 학위를 따려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을 내가 가장 혐오하는데 내가 이제 대학원을 하면서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공부를 하지 않고 대충 졸업 달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도저히 납득을 하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무척 괴로워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어떤 대상과 현상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얌삐참 날라밭이 땀빛둑함 그 어떤 것이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고요 생노병사는 그 다음에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현상하고 만나는 것은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온에 대한 취착은 그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괴로움이냐면 심리적인 괴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것의 원인으로서 집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 그 집재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경전에서는 까마타나 바바타나 비바바타나라고 해서 요괴, 유예, 비유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을 가만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노병사의 괴로움은 그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온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을 때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기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과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남에게 대한 배려 배려가 없는 것 여기에서 관계에서 고통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겠어요? 한 번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뭐 때문에 올까요?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에서도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오느냐면 기억하고 연관됐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불만족하거나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어떤 진심, 화나는 마음으로 있거나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뭔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했거나 그래서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내 과거의 기억이 어떤 진심하고 관련된 그런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과거의 기억이 탐심하고 관련된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님은 전화를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 기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관계의 고통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이렇게 여덟 개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그러면 집성제라고 봤을 때 생로병사의 원인은 태어나는 것이 원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명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태어남과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 이 세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멸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멸은 쉽게 얘기해서 태어남이 없는 것 혹은 마음의 그 기억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생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의 배려하지 않는 것의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음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정도를 가지고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수월스님 팔정도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관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팔정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팔정도가 뭐가 정업하고 연결된다고요 대려하지 않으면 관계를 아 그러면 조금 힌트를 둔자면 팔정도를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죠 아니 그러니까 팔정도 뭐뭇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정경과 정사가 하나의 그룹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로는 정령과 정점 이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정의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지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 이 팔정도 가운데 뭐라 하겠죠 정경과 정사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실천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지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을 정서적인 것을 감성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정념과 정, 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정경과 정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눈 건데 정경과 정사가 과연 무엇을 다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은 비행기 여객기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 90% 그래서 바다, 산들이 마스크 안 낀 사람들로 완전히 막 그냥 넘쳐나고 있다고 자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코로나, 코비드 백신을 공짜로 놔준대요 가고 싶어요? 가야죠 자 거기가 이제 가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은 나는 미국은 별로 내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버클리 대학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그 참석하면서 미국에 있는 절 몇 군데에서 법회도 해주면서 좀 며칠 더 머물렀어요 그런데 LA 쪽을 지나가는데 아주 막 싸낙게 생긴 개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발로 차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노노 절대로 차면 안 된대 먼저 차면 그러면은 사람이 개를 차도 먼저 감옥에 간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냐 저쪽이 공격을 하지 않았냐 개가 먼저 물은 다음에 차면 그러면은 감옥에 안 가는데 개가 물기 전에 차면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법이 굉장히 엄해서 3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뭐라고 할까 안 맞을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하고 너무 법을 위주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 위주가 아니고 법 위주라서 조금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은 별로예요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옥슈포드나 하버드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고민을 많이도 안 했어요 한 이틀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나에게는 이유가 있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는 이유와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지 않는 데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견해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견해 때문에 안 갔느냐 하면 나는 좀 공부를 너무 막 그냥 빡세게 하기보다는 공부하면서 좌선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옥슈포드나 하버드를 가면 좌선이고 뭐고 간에 밤을 새워서라도 그 레포트를 그렇게 써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 그 학문 위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나는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내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게 되는 데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인도는 널널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인도에 계속 있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있는 것도 영국에 있는 것도 미국에 있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선택하는 데는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나의 그 스타일과 견해에 맞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에 태어나는 것도 새끼에 태어나는 것도 무색게 태어나는 것도 해탈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견해와 생각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실천하게 만들죠 언어와 그 다음에 몸의 행위로서 실천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와 생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견해와 생각 때문에 해탈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욕계 욕계 가운데서도 삼악도와 삼선도와 그 다음에 이 색계 무색계 그 어디를 그리고 해탈을 혹은 보사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그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인과에 대한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가지에 대한 견해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영원함과 그 다음에 실체라고 하는 네 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꽂혀서 자기의 인생이 계획되고 자기의 인생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름답거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있고 아름다움 취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앉아서 좌선하는 수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실체가 있는지를 관하는 수행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보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에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버리면 선정에 들어버리면 선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좌선 선정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연불산매 연불산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런 그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으면서도 연불하거나 좌선하면서 수월스님 산매에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정산매라고 그래요 사산매라고 그래요 사산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교하지 않은데 산매에 들 수 있어요 산매에 들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정산매와 산산매를 그렇게 잘 다루고 있어요 그 산매에 들어도 그것은 삿댄 산매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막도의 행위를 하면서 행위가 남아 있으면서 사막도의 행위는 뭐죠 칠학이죠 언어로 네 가지 그 다음에 몸의 신체적인 행위로 세 가지 이런 행위를 여전히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산매에 들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디하고 통하게 될까요 어디하고 통하게 되겠어요 이 산매는 어디하고 연결돼요 사막도지 사막도하고 연결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오게 돼요 여기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 산매에 들었을 때 뭐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죠 사막도에는 누가 누가 있어요 지옥 아귀 축생 그래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지옥 아귀 축생 그런 이제 그 저기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자꾸 누가 떠올라요 지옥 아귀 축생 그런 이제 귀가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더 지저분한 모습으로 오겠어요 아니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서 오겠어요 꾸며서 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산매에 들을 때 자기의 치락과 관련된 행위를 참회하지 않고 ING 계속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난 앞으로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를 써서 열심히 산매에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삼악도의 중생들이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삼악도의 중생들이 와서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겠죠 그리고 그런데 삼악도의 행위를 참회하고 그러니까 치락을 짓지 않아 치락을 짓지 않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즐거운 것을 즐기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건 삼악도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해당해요 삼선도가 돼요 삼선도는 어디예요 수라인간 천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인 어디하고 통하냐면은 수라인간 천상하고 통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음이 집중이 돼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정에 들어 산매에 들게 되면은 누가 나타나겠어요 천상과 수라의 생명들이 나타나게 돼요 선정에 들었을 때 천상과 수라의 생명들이 나타나면 이 선정은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정산매예요 사산매예요 좀 애매해요 수월순이 인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라 수라도 싸우는 투쟁하는 적인데 그러니 이제 천신이나 수라의 신들이 산매에 들었을 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정산매예요 정산매가 아니에요 애매하죠 산매는 목적에 따라 사산매예요 왜 사산매냐면은 정산매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이 복을 지어서 삼선도에 들어가는 그 원인은 뭐가 되죠 보시와 지게예요 그래서 이 삼선도에 가려면 개를 더 엄격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에서 천상으로 가요 그럼 보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시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적은 사람이 있고 인간에게도 부유하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보시는 무엇을 결정해요 그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는 어떤 분의 그 개는 보통 인간의 그 중류 이상의 정도로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음식을 먹어가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은 아주 개만도 못하게 아주 막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자 고양이와 인간을 결정짓는 것은 뭐로 결정져요 개 개로 결정져요 그 다음에 고양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져요 보시로 결정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와 지게를 닦아서 삼선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삼선도에 가서 얻는 것은 분석해 보면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즐거운 것이에요 아름다움과 즐거움 아름다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쳐진 것이 그것이 삼선도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 즐거움의 종류는 이제 다양하겠지요 그게 기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어라고 봐야 색개의 선정에 들어가느냐 색개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냐면 브라우마 범천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우마짜리아를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 범행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을 끊어버린 게 범천의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오용락을 끊어야만 이 범행이 해결이 돼요 오용락을 끊어야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즐거운 것에 대한 무상함을 터득한 사람만이 색개의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개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한 것으로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90% 인간들이 어디에 마음을 향하고 있겠어요 욕계에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욕계의 사막도에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게 수행이겠어요 사막도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치락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고 욕계의 삼선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게 수행이겠어요 그 복락과 즐거움이 무상함을 관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네?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얻어지는 것이 정산매에요 그래서 정산매가 들어가기 이전에 두 개를 떼어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현재나 과거에 저지렀던 치락을 그것을 다스리고 참회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얻은 즐거움과 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상함을 느껴서 무상하면 그런 것이 쓸모가 없다 쓸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자연산매가 바로 정정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선정을 닦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닦을 때 이 선원에 들어가거나 연부를 할 때 무얼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앞에 두 개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복을 즐기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 복이 무상함이라는 것을 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산매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아까 두 가지가 정리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노선님들은 참회가 수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벌써 세 개예요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고 욕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 개로 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손을 뻗쳐서 과일을 따먹듯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도약을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도약 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계 유욕천에서 가지고 있는 오용락에 대한 즐거움이 무상함이라고 생각해서 오용락에 대해서 마음이 여의고 떨어진 상태가 그게 바로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욕계에 대한 오용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어질 수 있는 간단한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욕계의 오용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에 들으려고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저기에 빠질 수가 있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치락이 다스려지지 않았으면 치락을 다스리는데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수행이고 자기가 복을 많이 즐기고 있으면 그걸 무상함을 관하고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라는 이 네 가지 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오게 된다고요 욕계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생은 노병사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그 괴로움은 그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정견에 의해서 생노병사가 있다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즐거운 것과 영원한 것과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세계에 오라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해탈 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견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윤회에 태어나게 하거나 혹은 욕계에 새끼에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견해가 원인이 되고 해탈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정견과 정사가 바로 생노병사의 해탈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이게 연결이 됐는가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주로 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어를 보면 정견을 실천하는 것이 정어 정어 정명 이죠 그래서 정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거짓말 이간질 거짓말 꾸민 말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거짓말 이것도 인간관계 조차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꾸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내기하는 것이지만 진실이라도 상대방이 상대방이 갈라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그대로 전해서는 안 돼요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간질 하물며 거기다가 거짓말을 못해서 서로를 오해하는 것은 그게 이간질이 정말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꾸민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해도 한 일할이나 삼할만 믿어줘야 될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저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언어적인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인간관계는 그것은 살생 도덕질 음행 여기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자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질도 남의 소유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남의 아들과 딸과 그 다음에 남의 천하 혹은 남편이 있는 남의 소유물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겠죠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언어나 신체적 행위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미자 씨앗으로 혹은 마사나 숲으로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벌을 해요 내 의지를 통과하지 않고 잠재식에 딱 들어가가지고 잠재식의 인과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에다가 씨앗을 딱 심어놓고 내가 계속해서 염을 하지 않아도 그 씨앗의 성질이 저절로 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한 것은 나의 잠재이시라는 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알아서 싹을 키워 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요 인과에 대한 무지 어떠한 행위라도 그 하나의 행위도 그것은 반드시 과부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면서 즐거움으로 배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무지 이것에 대한 무지가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때 수상행식으로 느낄 때 잠깐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적인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주고 받은 것이 주고 받을 때 부메랑의 법칙에 이어서 줬다가 돌아올 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배려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무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무지는 무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른 생계 수단 이 생계 수단도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기는 살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 이것은 뭐라고 할까 삿댄음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사롭도 남의 생명하고 독약도 남의 생명하고 마약도 남의 정신을 미혹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게 하거나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다섯 가지의 그 생활수단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남에게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준 것만큼 내가 고통을 받는다 지나가다 돌을 쳐다보고 돌을 세게 친다 그러면 돌도 그 찬만큼 세게 나를 돌려친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해롭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학인들로서 교수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방법이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수업에 참석 안고 공부 안 하는 거 그게 그 교수사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때 무슨 괴로움이 온다고요 사고 팔고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게 되고 미워하는 자와 만나게 되고 여기서 자는 꼭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고 좋아하는 환경을 내가 뺏겨버리게 되고 이런 이제 그것이 오는 것이 내가 다른 무생물과 생물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식에서는 그렇게 해야 해요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월스님 터치어블 홀로그램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보이는데 이것을 빛을 쏴가지고 이것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홀로그램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홀로그램이 뭐와 다르냐면 실제와 다른 것은 만지면 감촉이 안 느끼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만지면 얘하고 똑같은 감촉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홀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유식을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세계에 있는 욕괴색괴색괴와 다음에 나와 다른 생명들 이 모든 것들은 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투영되고 투사된 어떤 그런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투사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식으로 함부로 하고 배열해야 하는 것 그것들이 마음 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나의 눈앞에 그렇게 불만족도 세계로 그렇게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식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별리고와 그 다음에 원중해고 에별리고가 뭐예요 좋아하는 대상과 멀어지는 것 원중해고 싫어하는 그런 대상과 자주 가까이 만나는 것 이 두 가지는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을 통해서 이 에별리고와 원중해고를 다스린다 어느 정도 이치가 있나요 그것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적 괴로움 그것은 그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괴로움 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 괴로움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심리적 괴로움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쌓여있는 좋은 일과 좋은 사건과 좋은 행위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던 무의식적인 능간에 자기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서 70% 이상이 자기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울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우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과거의 행위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그 기억들을 특히 감염과 관련된 그런 기억들을 다스리는 것을 팔정도 가운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정념과 정 정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나빠나 사띠 그거 노트로 가있나요 노트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안 끝내고 아나빠나 사띠 숫다를 그 와중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념 적용은 하나의 백과사전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신념 처예요 그 신념 처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중가야 일단은 한번 한번 아나빠나 사띠 이거 말고 노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완 그리고 아나빠나 사띠 옳지 여기 있다 음 아 이거는 아나빠나 아나빠나 감사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비워보세요. 있죠? 그 노트 한번 비워보시면. 에방메수 땅 에깡 사마양 바가바 사바띠양 비아라띠 제타바네 아나타 핀디까서 아라메 부처님께서 사바띠에 있는 기수국 고독원에 머무셨다는 거죠. 따뜻하꼬 바가바 비쿠아만떼 시비카베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바단떼 띠떼 비쿠 바가바 짜짜 소승 그래서 대덕이시어라고 비구들은 대답했고 에까담마 비카베 바비타 바울리까토 마하팔로호티 마하 아니사모 여기에 아주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결과가 있고 많은 유익함이 있는 것인데 까담아에 까담모 아나파나사티 이것은 바로 아나 들숨과 파나 날숨에 대한 사티다. 이것을 다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른 이교도들이 사바띠에 아나타 핀디까 사원에 모여서 부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추리심렴의 수행은 굉장히 다른 종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석가모니의 수행은 이런 수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침에 우리 학감 선생님이 그런 질문도 했지만 인도에는 그 호흡 수행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거하고 부처님의 수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것도 들숨, 날숨에 대한 수행이거든요. 그거하고 아나파나사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가에서도 들숨, 날숨을 수행하는데 거기는 축기, 길을 축적하는데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아나파나사티에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무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가의 수행을 여러 가지를 다 배워도 이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들어가고 나아가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것 이것을 그렇게 관찰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도가의 수행은. 그래서 이 무상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불교의 깨달음은 무엇으로 오냐면 직접 눈으로 보아서, 직접 마음으로 봐서 이 세상 만물이 생멸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봐야 되고요. 이 생멸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생멸하는 것은 무실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한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대승에서 말하는 온개공의 깨달음하고도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하고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중간학파에서 공회 수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 수행하는 것과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니까 비교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다 다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르다라고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쪽 학파의 주석서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이 세 개가 별반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그런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도 혹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선어로까지도 얘기하겠지만 이 선종까지 이 네 군데가 초기 불교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에서 그 다음에 선종에서 말하는 견도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학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초 자료와 출처를 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출처를 통해서 적립이 되면 아 이게 네 개 종파에서 똑같이 말하는 견도와 견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얼마나 실초율적으로 빠르게 체험하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여기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나빠나사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아나빠나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생과 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존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아나빠나사띠인데 여기에서 경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다비카베비쿠 비구드리아 아란냐가 또 조용한 적정처로 가고 루카물라가 또 나무 밑으로 가서 숫냐가로 갔도 아니면 조용한 한정처에 가서 니시다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빨랑감 아부지뜨와 빨랑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과 보자 혹은 반가 보자 그래서 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중 까암 이 까야를 이 몸을 곧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황제뇌경에 보면 황제뇌경에서 모든 병은 무엇에서 온다고 그렇게 보느냐면 횡병막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들어왔던 숨에 탁기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청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횡병막을 들어 올리라고 그렇게 해요. 이 행경막을 들어 올리는 것하고 우중 까양 허리를 세우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천수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봐야 했어요. 그리고 빠니다여 빠리무칸사띔 그래서 이 빠리무칸 빠리무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쪽이에요. 인중 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주로 인중 쪽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을 하도록 했는데 미얀마의 마하시사예도나 아니면 라주니시나 나도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인중에서 단전으로 오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단전으로 빠리무칸사띔 오파타페또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소사또바 아사사띠 사또바 빠사사띠 그래서 알아차리는데 무엇에 대해서 아사와 빠사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는 것과 빠사 내쉬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아나 빠나를 중국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음사한 거예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사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앗서 들이키고 빠서 내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16단계가 있어요. 이 안아빠나 사띠를 할 때 이 16단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대념초경을 계속 놔두고 안 가는 이유가 이런 16단계를 한 사람이 얻어지는 경지가 대념초경이 법령적이기 때문에 결과만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그냥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론을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단계를 여러분들 아주 일목위원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길게 숨을 마시면서 길게 숨을 마신다고 그렇게 깨뚫어서 분명하게 보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다고 깨뚫어서 본다. 그 다음에 2번 짧게 숨을 들으시면 짧게 숨을 들으신다고 깨뚫어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다고 그렇게 안다라고 1번, 2번이 있어요. 누가 이 안반수의경으로 호흡해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약하게나마 정식으로 안 했어도 살짝 접근해 본 사람 그럼 손 들어봐요. 접근해 봤어요? 우리 저스님은 접근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조금 더 안 해봤어? 조금 해봐야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게 와 닿을 텐데 그러면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은 이 경전만 읽으면 오해를 하기 쉬워요. 아 길게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면 수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면 수행이 아니고 내가 숨을 들이킬 때 숨을 들이킬 때 코에서부터 단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에서부터 단전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다 충실하게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들이심하고 알아차리고 내심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개념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짧으면 짧은 만큼 짧은 줄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길이만큼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 뭐가 됐냐면 나는 싸바까야 온몸으로 느끼면서 숨을 들어 마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온몸으로 느끼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자 온몸으로 숨을 들이킨다. 여기에 대해서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주석사마다 달라요. 수월스님 네 온몸으로 숨을 내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중국 호흡이 온몸에서 끝까지 다 빠져나가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까지 내시는 걸 아니겠습니까? 중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이 남방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끝에서 절대 안으로 따라가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처음과 중간과 끝을 계속 지켜봐라. 이걸 온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숨이 들어가서 코로 해서 여기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으로 해서 발끝까지 가는 것을 다 쳐다보라라고 하는데 남방에서는 둘로 가나지는데 내가 설일체육과 구사론을 봤을 때는 설일체육과 구사론은 그 호흡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일체육과 남방의 일파를 다 저기해서 내 경험을 보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쫓아가는 방법 사람마다 다 저기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숨을 들이킬 때 여기가 쭈그러져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위장병이 생겨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허리를 완전히 피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허리를 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여기 명치 있잖아요. 명치 있는 데에서 명치 있는 데에서 숨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명치 있는 데에서 숨을 가슴으로 다 집어듣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들리거든요. 가슴이 들리면서 뒤에 있는 그 허리가 저절로 펴져요. 그래서 횡경막을 들어 올리면서 횡경막을 꽉 채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조금 이렇게 살짝 약한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쭉 펜 상태에서 한 번 숨을 들이키면 사람마다 다른데 숨을 들이키면 코에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전에 베풀어 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미세하게 코에서부터 단전으로 다 진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무릎이나 뒷장아리를 통해서 발끝까지 쭉 가게 되죠. 그런데 초보자는 이게 안 느껴져요. 기열이 막혀 있는 사람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기열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단전해서 멈추게 되는데 나중에 기열이 열리게 되면 저절로 발끝까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발끝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숨이 내쉬고 이렇게 숨이 다 들어가고 숨이 다 나가는 것을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쫓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온 몸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시는 것이고 온 몸을 느끼면서 숨이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는 조금 단계가 지난 다음에겠죠. 1, 2단계가 잘 된 사람이 3단계로 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바삼바암 안정되게 하면서 평화롭게 하면서 무얼을 까야상카람 까야상카라를 안정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다. 라고 하는데 이 까야상카라는 주로 몸에 있는 둘숨과 날숨을 까야상카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둘숨과 날숨을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호흡이 고르고 길어지는 걸 말하죠. 호흡이 고르고 길어지는 건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온몸으로 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호흡이 길고 골아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음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다 집중이 되어 있으면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빛띠라는 것이 빛띠라는 정신적인 취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숙하 숙하는 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희와 열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즐거움과 몸의 즐거움 이 빛띠와 숙하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셔요. 자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 거죠? 앞에 있는 것은 까야 몸에 해당한 거예요. 우리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어디로 귀결된다고요? 오온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오온 중에 세곤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차림의 대상은 수, 느낌인데 느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삐띠, 숙하, 우베가, 시, 열 그 다음에 평온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과 6번은 삐띠, 정신적 시열과 그 다음에 숙하, 몸의 즐거움 그것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데 스님은 태국권 좀 해봤다겠지 태국권을 해도 이 숙하, 몸의 즐거운 상태가 느껴져 그 다음에 태국권 안에도 보약을 먹잖아요. 그럼 보약을 먹으면 난 옛날 어르신들이 보약 먹고 쾌할, 쾌할 하면서 몸이 즐거워서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열이 잘 들어오면 숙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나가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계속 놓치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이 생멸 생멸이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6번까지고 그 다음에 7번에는 찌따상카라 빠지삼베디라고 해서 마음의 행위를 형성을 느끼면서 내가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찌따상카라 마음의 행위 여러분들이 새로 듣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노트를 정리를 했어요. 여기 어디있냐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수월선에 한번 읽어보세요. 청룡도우론은 청룡도우론은 무의 해도의 설명을 인용하여 이렇게 꿰뚫어 알 때 열의와 한의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싼바카야는 호흡 전체를 가리킨다. 몸은 호흡을 못한다. 카야상카란 몸의 작용이란 들숨 날숨을 말한다. 교리 문답의 짧은 경, 까마구 경에서 여기 S 상 있다니까요. 4에서 이렇게 교리 문답의 짧은 경에서 후반 위사카야 들숨과 날숨이 몸의 작용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말의 작용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라고 하여 느낌과 인식을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윗닷과 윗자라 심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작용 이것은 까야상카라를 말하는 거예요. 까야상카라는 들숨과 날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찌따상카라 있죠. 그거는 인식과 느낌 오운 가운데 뭘 말하는 거예요. 인식과 느낌 수상 그래서 수상이 마음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까야상카라 그 다음에 찌따상카라 했는데 까야상카라는 들숨과 날숨의 상태고 찌따상카라는 수와 상이 바로 찌따상카라 마음의 작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찌따상카라 빠티삼베디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짓는 행위를 이제 느끼면서 빠티삼베디 그것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실 거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느낌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생각을 그것을 빠티삼베디 그것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찌따상카라 이 생각의 작용을 빠삼바야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제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7번하고 8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음의 작용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누가 이거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짐작으로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짐을 구별 여기서 구별 구별이라고 구별이라고 하는 여기는 실제 수행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작용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걸 알고 그렇지. 8번의 생각이 소멸하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바로 7번이에요. 그런데 8번은 그럼 뭐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사라진다. 이 원리가 보고 이유가 보여요. 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원리가 뭐예요? 알아차림을 하면 왜 이 생각이 가라앉아요? 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관성의 법칙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어떤 움직이는 물건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 움직이는 세기만큼의 레지턴스 저항이 있으면 그 움직임은 멈추게 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에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꼬리에 꼬리를 몰고 계속해서 걱정을 해. 만약에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몰고 계속 화남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줘야 돼. 멈추게 그것과 같은 세기의 저항을 무엇으로 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름을 붙여서 화내는 그런 상태에다가 화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화남이라고 하는 이름과 화내는 상태하고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화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화남의 상태가 딱 멈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남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유식에서는 이 방법을 조금 잘 사용하지 않아요. 유식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유식에서는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분리를 시켜.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화남의 상태를 보는 것. 화남의 상태는 견분이에요. 상분이에요. 상분이죠. 그 다음에 화남을 보는 것은 견분이에요. 상분이에요. 견분이에요. 상분에서 견분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상분에서 견분으로 되돌아온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걸 자중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견분, 상분, 자중분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할 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여기에서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어. 견분은 뭐에 해당하냐면 거울에 해당하고 상분은 거울에 비친 꽃과 같아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동시생 동시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견분만 따로 취해서 빼버리면 견분과 상분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견분만 쳐다보면 그 견분만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중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자중분에는 화남이라고 하는 상태나 기쁨이라는 상태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냄에 대해서 에너지를 잃게 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 이름 붙이기 노팅이라고 하는데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혹은 자중분으로 되돌리는 알아차림으로 통해서 이 생각이 일어남을 쳐다보게 되면 빠디삼바야마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찌따상카라 이 마음의 행위 생각이 가라앉지 그래서 생각이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이게 7번 8번 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찌따파디삼배디디라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7번하고 뭐가 다르냐면 찌따상카라 빠디삼바디 이 마음의 작용을 느끼면서 9번은 뭐냐면 마음을 느끼면서 달라요. 그죠? 앞에는 마음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마음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유식 얘기를 했잖아요. 유식을 얘기하면서 견분과 상분이 있는데 견분과 상분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사라지는데 견분에 집중을 하니까 견분 하나가 독농한 것을 뭐라고 해요? 자증분 이라고 그래요. 자증분 에 그 마음만 남으니까 그 마음만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가 이제 바로 9번의 상태고 그 다음에 10번의 상태는 아비 파모디암 파모디암이 기쁘게 하다 아비는 매우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발동 걸렸을 때 계속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누가 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가요? 이 사선의 상태가 삐띠 숙하 윗타까 윗자라 에깍 갖다 가 이것은 시 마음의 기쁨 그 다음에 숙하 락 이라고 하죠. 몸의 즐거움 윗타까 일으킨 생각 지속된 생각 일념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초선이라고 그래요. 이선에서는 두 가지가 빠져요. 자 요게 빠지고 요게 계속 해서 같이 가는 거죠. 삼선에서는 뭐가 빠질까요? 삼선에서는 숙하 숙하 있어요. 락 그 다음에 우베카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것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있어요. 사선의 사선의 상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떨어져 가고 우펠카 사띠카 우펠카 우펠카 평온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게 전부 다 히락 히락 락이잖아요. 그래서 초선부터 삼선까지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아비 파모 다 암 찌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선 가운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초선에서 삼선까지 그래서 초선에서 삼선까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초선에서 삼선까지 초선에서도 삼선 초선에서 삼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하다 남짓담 삼 아다 나 삼 아다 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마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로든 집중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온만이 있는 상태 사선의 상태에서 이 평온만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모짜염찌땀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해탈 마음을 해탈되게 하면서 마음을 프리하게 하면서 무엇으로부터 그 앞에 있는 것들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초선과 이선과 이선과 삼선과 사선에 있는 그런 여러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는 것을 그것을 그것을 이제 꿰뚫고 숨을 내쉬는 것을 꿰뚫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선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마음으로서 뭐가 보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보여요 단맛 잡고 법의 눈이 생기고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보이는데 무엇이 아니짜 아누빠시 아사시 사미띠 시카띠 그래서 아니짜 아누빠시 빠시 빠사띠 보다라는 거든요 아누은 팔로잉 따라가면서 그래서 무상함을 따라가면서 왜냐하면 숨을 들이시는 것은 생이라고 한다면 내시는 것은 멸이에요 그래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숨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꿰뚫어보고 그 다음에 숨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게 된다 이것이 바로 1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생멸만 보이는데 나중에 생멸을 계속 관찰하면 무엇이 더 강하게 보이겠어요? 생이 더 강하게 보이겠어요? 멸이 더 강하게 보이겠어요? 멸이 더 강하게 보이게 돼요 이제 2파산화 16단계에서도 나오는 건데 멸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멸하는 것이 계속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멸하는 것에 대해서 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멸하는 대상에 대해서 라가 탐욕을 사라지는 것을 위라가 탐욕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쉰다 여기에서 그 모든 깨달음의 순간과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호흡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시작에서부터 깨달음의 그 순간까지 호흡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탐욕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니루다 열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고 15번이고 15번이고 그러면서 16번은 바티니싹가 아누빠시 아누빠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환경막을 이렇게 쫙 펴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숨이 몸을 닿는 것을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호흡이 몸 안을 지나가면서 닿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가요 잘 안되죠 느낌이 부족해서도 안되고 두 번째로 장애가 있어요 무엇이 장애를 줄까요 마음이 호흡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장애가 주는 게 뭐예요 왜 집중이 없어졌을까요 생각들 다른 생각들 생각들에 그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생각들을 원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원숭이들과 호랑이와 사자와 코끼리를 말뚝에다가 메워놨어요 이게 처음에는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말뚝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뚝이 뽑혀요 그래서 말뚝이 다섯 개가 다 꽂혀야 돼요 이 다섯 개의 말뚝이 뭔가요 오온이에요 어떻게 오온이 다 말뚝이 되는가요 오온이 다 집중이 돼야 돼요 숨을 들이킬 때 숨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도 빠치지 말고 계속해서 쳐다보려면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 몸에 대해서 색 그 호흡이 들어가는 느낌 수를 다 경험해야 되고 수를 다 경험하다가 마음이 딴 곳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딴 곳으로 가게 돼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 가 있으면서 느낌을 다 느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들숨인지 날숨인지 들숨이라고 알고 생각 날숨이라고 알고 상 이 상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들숨을 들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행 의지 색수상 행식 이라고 하는 다섯 개 말뚝이 다 협력해야 이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온이 다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나 두 개 정도가 말뚝을 박혀있으면 코끼리나 아니면 이 사자가 한번 힘을 써버리면 말뚝이 완전히 뽑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다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쉬식을 해야만 되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